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짜 뉴스와 가짜 브리핑으로 여론의 질타를 한몸에 받았던 김의겸이가 민주당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밝힌 꼴사나운 소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의겸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대변인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물원에서 탈출한 새로처럼 헐헐 활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의겸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변인을 그만뒀습니다. 얼룩말 새로가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새로는 지난 23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뒤에 도심을 활보해서 화제를 모은 얼룩말입니다. 김의겸이는 7개월량 일을 했다. 길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시간이었다며 나름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은 늘 묵직했다고 소외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제 내려놓으니 홀가분하기 그지없다며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와 싸움에서 곧비를 늦추지는 않으련다. 더 자유롭게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김의겸이가 얼룩말 새로처럼 헐헐 활보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맞선다고 했는데 새로의 최후가 김의겸이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는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뒤에 3시간 만에 마취총 7발, 마취총 7발을 맞고 생포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의겸이도 윤석열 정부에게 싸움을 걸다가 조만간에 마취총 7발을 맞은 것 마냥 얻어맞고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겠냐라는 비웃음이 나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가짜브리핑으로 망신살이나 뻗쳤던 이 김의겸이가 마취총을 7발이나 맞고 생포된 얼룩말 새로에게 자신을 빗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의겸이는 동물원을 탈출한 새로에 자신을 빗대며 대변인 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민주당이 동물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짓들이나 해대고 있는 이 민주당의 동물들이 부디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오늘 민주당의 당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통합, 안정, 탕평을 내걸었지만 정작 중요한 사무총장 자리는 내놓지 않아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이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대표직 사퇴 압박을 받아온 가운데 비명계의 친명일색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당직 개편이지만 내년 총선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유임이 된 겁니다. 이 민주당 대변인 박수정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당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에 당직 개편 인선을 발표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회 현 임선숙 변호사 대신 비명계 송갑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송갑석이는 재선으로 현재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에도 전임 김성환 의원이 아닌 비명계 김민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는 친명계 김병욱 대신 김성주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김성주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선거 전략을 관할하는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친명계 문진석 대신 한병도 의원이 임명이 되었는데 한병도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미래 사무부총장도 친명 김남국 대신 박상혁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김의겸을 비롯한 당 대변인단도 대거 교체가 됐는데 수석대변인에는 기존의 안호영이를 대신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재선 권칠승의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선우를 여성대변인에 임명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교체 요구가 제기가 되었던 사무총장에는 친명계 조정 시기가 유임이 되었는데 사무총장은 당 예산과 내년 총선 실무 등을 담당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당직입니다. 특히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원제 80조를 직접 적용하는 권한을 가져서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박성준은 이재명이가 통합, 안정, 탕평을 기준으로 당직을 대거 개편했다고 설명하면서 조정식이 사무총장에 유임된 것과 관련해서 5선으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 화합을 이룰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지난 7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교체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 당직 개편도 방법이라며 솔직히 지금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또 사무총장이라든가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가 정무직 당직자들 여러 당직이 완전히 친명계 일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5선이나 한 놈, 5선이나 한 놈이라고 조정식이를 비판했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은 조정식이를 겨냥해서 5선이 사무총장을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며 이재명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말을 얼마나 들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은 내놓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방탄 단일 대우는 추호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의 확고한 방침인 것 같은데 가뜩이나 최근 백현동 특혜 비리와 관련되어서 핵심 관계자인 이재명의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의 최측근 A씨가 이재명의 재판에서 이재명의 요구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그 대가까지 받아챙겼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온 마당에 지금 방탄질을 해봐야 지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검찰이 이미 이재명과 A씨의 통화도금 파일까지 확보했다고 하고 한동훈 장관도 오늘 법사위에 출석해서 이재명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라고 직격탄까지 날렸는데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서로 끌어안고 자폭하는 길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장동 비리가 밝혀져서 이재명이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보다 이 백현동 비리가 밝혀져서 이재명이가 골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